지금까지 쭉 지나온 것을 보게 되면 대개 한국이나 이런 소위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현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부분하고 우리하고 연결골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나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한국이 흔들흔들하는 경우 우리가 겪었던 1997년에 외환위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웠던 것이 소위 미국발 그런 서버 프라임 모기지 위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때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깊숙이 관여한 전문가들을 제외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하에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면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되고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유념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특히 좋은 칼럼을 아주 시위적절한 칼럼을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역사적 경험은 대부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고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이 단 시간 내에 금리를 3%포인트 이상 높이는 경우에 한국은 예외 없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부분을 관심을 항상 사람들은 이번은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미뤄보게 되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할 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굉장히 심하게 홍적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앙일보에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정식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짚었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무역수지 절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고한률이 불가피할 것인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고금리 정책으로 좀 적절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어쨌든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본 자유화가 진전된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때마다 세계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자본 유출과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 부실로 위기를 경험해 왔다. 한국경제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심하게 겪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자본 유출로 한눈이 급등하는 미니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특히 많은 생활인들은 크게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 2008년도에 소위 미국 발근한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면 공은 다 사라지고 과만 사람들이 부각하게 되는데 그때도 압질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김정식 교수님은 미니 외환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5월 인플레이션이 8.6%로 높게 지속되자 금리를 거듭 큰 폭으로 높였다. 연준은 5월에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서 빅스텝입니다. 6월에는 28년 만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인상했다. 이로써 이미 1.5에서 1.75%까지 상승한 미국 연준 금리는 올해 말에 3.4%를 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2배가 되는 거네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미친 파장을 간단하게 도표로 그렸는데 1994년도 1월부터 1995년 2월 사이에 정책금리가 3%, 6%로 3% 올랐을 때 그때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심하게 자본유출 경험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룬 거죠. 그다음에 1995년 5월부터 2005년까지는 2000년 미국 닷컴버블 붕괴는 이것은 좀 미약한 거였습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흔들린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이명박 정부가 참 방어를 그때 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책금리가 1%에서 5.25%, 4.25% 정도 올랐을 때 또 한 번 크게 홍력을 겪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2.25% 인상한 부분을 들었네. 이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사건은 이 두 사건입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결론은 경상수위를 잘 디펜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채권단에게 한국이 굉장히 건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고 그럼 이제 고금리 정책에는 굉장히 국내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저금리에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빚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한국은행 고금리 정책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고금리 정책으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서 수입 인플레이션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파이트로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춰서 임금인상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막아서 수출 경쟁률을 높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또한 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 안정, 경기 부양, 자본 유출 방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김정식 연세대 명의 교수님은 이번 사태를 넘어서는데 고금리 정책의 채택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금리가 지금 1.75%까지 상승했는데 올해 말에는 거의 두 배가 되는 3.4%까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도 벌써 6, 7%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하는 그런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죠. 아무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역사적 경험들이 항상 우리에게 경제 위기로 닿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벨트를 잘 메시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과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실물 경제를 잘 안 한 사람답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본 유출도 심각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급속하게 뭡니까 악화가 됐고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해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큰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득택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서른위원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점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